The New York Times, Saturday, September 18, 2021 FDA Advisory Panel Recommends Pfizer Booster for All the People and Others at High Risk FDA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 미국 식약청입니다. Advisory Panel은 자문위원회입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권고했다. Pfizer Boost는 추가접종이죠. 이미 두 번 맞은 사람에게 추가 1회 접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Boost Shot이라고도 하죠 그냥. 자 고령자들과 또 기타 고위험군의 사람들에게만 이 추가접종을 권고했다는 말 A key advisory panel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verwhelmingly rejected recommending Pfizer Boost Shots for most recipients of the company's coronavirus vaccine, instead endorsing them only for people who are 65 or older who are at high risk of severe COVID-19 and receive their second dose at least six months ago. 한 주요 자문위원회 식약청의 자문위원회가 오브웰러믹이 압도적으로죠. 구체적인 수치는 16대2입니다. 이 위원들은 공공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표결 결과를 보니까요. 공공 민간 분야를 망라해서 대부분이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자 압도적으로 이 리젝트는 뭐 거부하다 반대하다죠. 권고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화이자 부스트 샷 이건 이제 아까 나왔던 이 추가접종입니다.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것을 반대했다. 누구에게 추가접종입니까? For most recipients 대부분의 접종자들에게 자 이 회사는 화이자사를 말합니다. 화이자사의 코로나 백신의 접종자들 대부분에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대부분에게 세 번째 샷을 해서 더 확실하자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추가접종 권고를 반대했고 대신에 이거는 찬성 이 인도우스는 찬성하답니다. 이건 찬성했죠. 자 대문 추가접종을 말합니다. 자 이걸 누구에게만 찬성했습니까? For people who are 65 or older 65세 이상 혹은 CV는 중증입니다. 코로나19 중증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65세 이상이 안되었더라도 뭐 당뇨병이 심하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위험군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또 그것도 자 두 번째 조건이 붙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접종 그러니까 최종접종을 최소 6개월 전에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추가접종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The vote the first on boosters in the United States was upload to the Biden administration strategy to make extra shots available to most fully vaccinated adults in the United States 8 months after they received a second dose. 이러한 표결은 뒤에는 이제 동격 설명이 나옵니다. 자 최초의 표결입니다. 미국에서 이 추가접종에 대한 최초의 표결인데 이 표결에서 blow 타격이 되었다. 타격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죠. 어떤 전략입니까? make 이하 5 형식이 나옵니다. extra shots 추가접종이죠. 이것도 추가접종인데 이게 이제 영어의 좀 특징입니다. 우리말은 웬만하면 같은 용어를 계속 쓰죠. 영어에서는 특히 이제 고급 언론일수록 특히 뉴욕타임스처럼 고급일수록 타임즈 이런거 계속 의의를 바꿔서죠. 이렇게 자 하여튼 이 추가접종을 가능하게 하려는 그런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입니다. 누구에게 더 most fully vaccinated adults 대부분의 그러니까 접종을 마친 성인들이죠. 미국에서 어떤 성인들이냐 하면 뒤에 또 설명이 따라 붙습니다. 8 months after mom 한지 8개월이 지난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두 번째 그러니까 최종 접종을 받은 지 8개월이 지난 그런 대부분의 접종 완료자들에게 이 추가접종을 가능하게 하려는 그런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여기에 하나의 타격이 되었습니다. 더 브로드 롤아웃 워스트 스타트 넥스트 위이 브로드 롤아웃은 추가접종입니다. 결국 이걸 뭐 글자 그대로 하면 롤아웃은 제품 출시 혹은 뭐 개시 이런 말입니다. 브로드는 더 광범위하니까 결국 이제 3회째 3차 접종을 말합니다. 이것은 추가접종이 다음주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 B2 워스트 2는 몸할 예정이었다는 말입니다. Committee members appeared dismissive of the argument that the general population needed boost shots saying the data from Pfizer and elsewhere still seem to show two shots protected against severe disease or hospitalization and did not prove a third shot would stem the spread of infection Committee members and 위원들입니다. appeared dismissive of 는 뭘 거부하는 일축하는 이런 뜻이죠. 동사는 dismiss입니다. 거부하다 일축하다 해산식이다 이런 말이 있죠. 해고식이다는 말도 있고 이런 주장 즉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주장입니까? The general population 전반적인 국민이 국민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이 추가 접종이 이런 정부의 주장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사구문이 따라 보습니다. The data from Pfizer and elsewhere Pfizer 사회의 그런 데이터나 또 다른 회사로부터의 데이터가 여전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Two shots 2회 접종이죠. 이것이 protected against 뭘 막아주다는 말입니다. Severe disease는 중증입니다. 중증과 또 입원 살짝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중증이나 입원은 거의 100% 막아준다는 것이죠. 이게 막아주는 것 같고 또 이 쇼의 목적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이걸 입증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assert shot 하면 추가 접종이죠. 이것이 스템 화면이 원래 줄기란 말인데 줄기를 잘라버리다 차단하다 막다 그냥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질병의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확산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이렇게 입증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두 번 맞으나 세 번 맞으나 100%는 이왕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론 중증이나 입원은 100% 거의 막아주지만 소소하게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주장을 반대했다는 말 some also criticize lack of data that an additional injection would be safe for younger people 여기 서면 앞에 나오는 committee members의 일부입니다. 자 위원들 중 일부는 또한 비판했다. lack of data 데이터 부족을 비판했죠. 어떤 데이터입니까? 어떤 additional injection 이것도 추가 접종이죠. 앞에 extra shots boost boost shot third shot broad rollout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런 추가 접종이 젊은이들에게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거 자칫하면 젊은이들에게는 추가 접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